소스는 만들어줬고 깨끗하게 됐다! 준비한 재료들을 넣고 맛있겠다! 점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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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쨍쨍쨍 냉장고 왈쨍쨍 종이 콩아 맛있게 먹자 콩아 콩아 콩콩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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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여기다 몽이 냠냠이 못봤어? 콩콩콩이가 먹었는데? 그럼 몽이 뭐해주지? 냉장고에 만나 몽이는 나랑 놀자 그럼 다시 만들어야겠다 빙백 콩콩이 콩콩 콩콩 뽕이 먹을 빵 쥬스 토스트기에 엿 랩 랩 랩 랩 랩 접시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콩콩아, 몽이빵 다 됐어 이특마, 몽이빵 응 오이 자 이끄 깡깡이 맛있어 아아 봉아 주스 이제 설거지 루야 언니끄어 내 깐깐이 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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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, 콩콩이 요리! 콩콩이가 요리해준다고? 짠! 지킹구이! 뜨거우니까 언니가 할게! 안녕 오, 진짜 맛있겠다 꽁이도 해주고 싶다고? 내가 해줄테니까 기다려 귀여워 맛있게 해서 다같이 먹어야겠다 띵띵띵 띵띵 띵띵띵 띵띵띵 띵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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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띵